저희 가게의 반찬들은 제가 직접 소재로 만들고 있고요. 된장찌개가 참 맛있다는 손님들이 많은데 해물이 좀 듬뿍 들어가고요. 정성을 들여서 끓인 육수가 더 맛있기 때문에 손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고기는 저희 뒤통구이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식감이 약간 꼬들꼬들하고 약간 쫀득한 식감이 있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. 고기를 더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, 고기가. 농띠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